우리 면소제지에서 재산세 내려왔다가 여기 잠깐 내려서 바다 냄새가 해저류 냄새가 나네요. 바다 냄새가 음대는 안가고 가까운 면소제지에 와서 세금 내고 지금 바다를 보는 거예요. 갈매기도 있고 완도 대교, 완도 대교도 있네요. 저리 가서 한번 우리 가보자. 면소제지에 나와서 지금 바닷가 이렇게 방파제를 좀 가려고 그래요. 저기까지만 방파제를 좀 걸어가려고 그래요. 이 바다에는 방파제는 이렇게 배가 묶여있네요. 구름도 봐요. 하늘은 파란데 구름은 뭉게 구름이죠. 어린 시절에 나는 이런 구름 보고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살면서 이런 구름 못 봤어요. 어린 시절에 내가 6살 때 이런 구름을 보고 난 뒤에 서울에서는 이런 구름을 구경을 못해요. 여기 갈매기도 하고 저기 완도 대교 타고 서울에서 사람들이 비서철이라 많이 보네요. 갈매기도 갈매기도 생선 비린내가 나요. 생선 비린내가 나요. 여기 떨어진다고 조심하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의왕위험시설이라고 되어있어요. 여기는 가지말라고 되어있으면 가지말라요. 여기가 꺼졌나봐. 어디서 뭐가 있어. 가로기